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헨리의 Good Night Pops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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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리 네 역시 이번 주에도 많이 바쁘죠 헨리씨 어때요? 진짜 생각보다 힘드네요 힘들어? 형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항상 웃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근데 재밌어요 힘든데 완전 너무 재밌어요 근데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변에서 알고 내가 좀 괜찮지 그렇지 않고 막 속으로 막 미치겠는데 나 너무 죽겠는데 막 앞에서는 웃고 이러면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일 중후군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는 거 아니고 그냥 몸이 좀 피곤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힘들더라도 매니저 형이나 또 우리 멤버들한테 그래요 또 팬분들한테는 조금 티 내지 말고 형한테는 조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어제 한국 속담 세발의 피 영어로 배워봤는데요 헨리씨 쌤 영어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A drop in the ocean In the ocean A drop in the ocean A drop in the ocean A drop in the ocean 우리 세발의 피 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오늘은 신정선 님이 물어보신 표현 영어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상황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ere we go 력아 응? 오늘 시간 돼? 나 오늘 첫 월급 받았는데 한잔하러 안 갈래? 야하 좋지 오늘 마침 한잔하고 싶었는데 크 잘됐다 가자 헨리 첫 월급 받은 거 축하해 우리 건배하자 헨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예 시원하게 남자답게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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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술이 좀 달다 아주 쫙쫙 들어가 여보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? 야 우리 아직 소주 한 별밖에 안 마셨어 너 설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? 네? 오늘 아깝긴 여기 많이 취한 거 같아서 걱정돼서 그렇지 응 야 나 한우도 안 주셨거든? 걱정하고 마셔 이모 여기 소주 한 명 더 주세요 레오가 이렇게 많이 마시면 몸 상해 딱 한 잔씩만 더 하고 가자 내 회사 가야 되니까 일찍 들어가야지 야야야 이제 시작인데 가길 어딜까 이리로 와 2차까지 하나 마셔 신정선님이 오늘 대화 중에 나온 이 표현 영어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건배하자 오 건배하자 건배 오 치얼스? 치얼스 네 오 안 해요 치얼스 안 해요 무시하네 네 치얼스는 건배 phone 대화 이 에어 서울의 감사합니다.